안녕하세요. Hello, teachers. It's baby time.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는데요. 저기 있잖아요. 우리 만날까요? 그동안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또 온라인 클래스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. 이제 드디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대면 클라스 모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보기를 확인해 주시고요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절 만나러 오실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드리고 또 경품 행사 준비하고 있거든요. 제가 또 몇 개의 교구들을 좀 만들었잖아요. 이렇게 경품으로 또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려보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생님들과 만나러 갑니다. 참갑이 있고요.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 먼저 해주세요. 장소가 확정되면 안내를 취소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 곧 만나요.